하나, 둘! 안녕하세요, 솔숲입니다. 솔숲은 제 이름과 숲을 더하여 제가 만든 숲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숲처럼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의 도자공예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과정과 도자기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큰 매력을 느꼈고 도자기의 묵직함과 단단함에 반해서 도자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은 희나무와 몸그리가 있는데요. 희나무는 묵묵히 지켜보면서 응원해주는 작은 나무치인데요. 머리는 스칸디아 모스 머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희나무의 이름은 보고 있으면 힘이 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짓게 되었습니다. 몽그리는 동그랗고 시크한 표정이 매력적인 친구예요. 희나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머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희나무는 일단 먼저 물레 성형을 이용해서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뒤집어서 바닥을 깎아서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팔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잘 마르면 사인을 해줍니다. 초발 가마에 한 번 굽고 난 후에 얼굴을 그려줘요. 그리고 얼굴이 다 그린 후에 가마에 다시 넣어서 2차로 소성을 하게 되면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수공예는 일단 작가들이 하나씩 제작해서 정성이 들어간다는 점이 큰 매력인 것 같고 소량을 제작하면서 소수에게 크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점에서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제작하는 만큼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 때 더 크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브랜드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작은 숲입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들이 작은 숲처럼 구매하신 분들께 지친 일상의 편안함과 휴식을 선물하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